안녕하십니까 오늘 순서에 없는데 이제 또 하러 가니까 해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80년 산다고 정상적으로 기존을 했을 때 우리가 26년을 잔다고 합니다 26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1년 거기서 먹고 자는데 쓰는 시간은 9년 또 남에게 짜증내고 험담하고 식이하고 사는 기간이 5년 그러나 봉사를 하고 이런 데 나와서 협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웃을 돌보는 시간은 겨우 20일에 불과하다는 것이 평균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년이 아니라 경로하는 시간 5년을 반으로 줄이고 우리가 5년에서 반인 2.5년을 바로 이러한 행복한 시간에 씁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같이 동문회의 발전과 앞으로 되어주는 모든 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선후배님들이 한자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격려하셔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